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와 가야돼 다시 아 왜 원인은 알 것 같아 우리 바른이가 지금 중성화를 안 했을 것 같아 바른이 사상충 치료 때문에 중성화를 안 했더니 나 지금 반응을 안 해 왜 계속 쫓아다녀 왜 계속 쫓아다녀 어 아 그만 쫓아다니라고 나를 지 주인이라고 인식을 했어 확실히 달식이 잘 있어 나 간다 나 갈 거야 나 왜 계속 쫄쫄 따라다녀 어 나 간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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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팔 moin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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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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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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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구니? 사람이 그냥 너무 좋아? 사람 진짜 좋아하는 것 같네 나도 참 대형견 아빤 대형견 아빤가고 쟤네들보다 대형견에 더 눈이 봐 오늘 근데 대형견 대리로 온 게 아닌데 아기야 건강이가 있어 건강이가 있어 얘 왜 파리가 이렇게 있어? 아기야 얘 왜 이렇게 있어? 응 예 네 데려갈까요? 알겠습니다 far 야 죽지마 뭘 잘 가라 잘하자 귀여워라 얘네 빨리 인보보내야지 빨리 처리하자 지도 가고싶다고 너도 가고싶어? 605 605 605 응 안녕 할머니 알아루 그러고싶어 왜 이래야. 꼬리 흔드네. 엄..엄..엄순이..엄..식이.. 엄지 뭐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애라고 썼어요? 목걸이에도? 아픈데는 없지? 눈곱도 없고 이빨 보자 얘가 성격이 이러면 어떡하냐? 처음에 겁 많아서 봤어요 남자애기 남자애기? 괜찮아요 좀 말리자 밖에서 얘가 이름이 바위, 남자 홍보를 해야하는데 애들 멀리서 먼저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름은 뭘로 지요? 이빨 구경 이빨 봅시다 포니? 몇살이니? 너무 짱한게 없어요 어떡하지? 반죽이 반죽이 시골을 잡아줘 반죽이 이름이 뭐였지? 보리 이빨 단계안에 가기는 아니 남자애인데 왜 달아야? 여자애야 여자애야 남자애 여자애 아이가 두살 두살 이름 좀 사요 아쿠나 이름 좀 잘생겼네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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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en 억 누군가 ethnic 두세 또 coraz 오늘이 연락사 여름 不起 왜 님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내다버렸을까? 어?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내다 버렸어? 놀아주는 거야? 어? 강아지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강아지들 진짜 이 맛에 애들 데리고 나온다니까 장난감 어디서 물고 왔어? 음 괜찮아 어? 이제 소리 안 지르네? 소리 안 지르네 이제 이거 나한테 물어다 준 거야?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하루에 이정도로 개선됐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네요 애들 우리 강아지는 누가 이렇게 아프고 무섭겠어 어? 어? 아! 안 더 또 점프를 모르겠는데 아멘 아멘